네 안녕하세요. 범포에이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기술책 원고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쓴 지가 약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조금 반강제적으로 책을 썼던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보안 프로젝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같이 스터디를 했던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그 뒤에 계속 지필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종이책들을 중점으로 주요 책들이고요. 물론 이제 종이책에서 또 전자책으로 나오는 한빛미디어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했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전자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이유는 좀 더 저희들의 원고들을 최신 버전들을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출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더욱더 빠르게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현재 전자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원고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일을 통해서 원고를 주셔가지고 책을 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외부 강의로 했던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줘서 이제 검토를 해두려고 이렇게 요청드려 옵니다. 많은 부분들 이제 봅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세 가지 정도는 꼭 지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책으로 내기 위해서는 양이라는 것은 꼭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어떤 컨텐츠들을 제작을 할 때는 A4용지 한두 장이면은 돼요. 오히려 그 더 적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많이 붙여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블로그에는 그냥 그렇게 공개를 해도 괜찮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블로그에는 굉장히 작은 어떤 컨텐츠들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는 그것들을 엮어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것인데 원고의 양들은 꼭 이거는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기준이 100% 이런 기준이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 경험상 IT 기술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으로 발간을 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DOC 파일로 이제 A4용지 기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그냥 그 DOC 파일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으로 250에서 약 한 300페이지 정도의 양을 좀 충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소설책이나 아니면 기타 뭐 자기개발서 실용서 그런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어요. 많기도 하지만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은 이 정도는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전자책은 한 주제로 약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한 반절 정도만 되더라도 추진이 좀 가능합니다. 물론 더 적어도 추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유료로 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다면은 그만큼 이제 정성은 있어야겠죠. 종이책이 더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종이로 이제 출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 책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자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들 있을 거고 출판을 하기 위한 뭐 종이비나 기타 비용까지 들으면은 한 권 만드는데 거의 천만 원 정도 들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비용들이요. 그만큼 많이 들은 비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고가 충족이 돼야 출판사 쪽에서도 기획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비나 기타 비용들이 조금은 낮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길면은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배분을 해가지고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전자책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전자책이라고 할 때라도 너무나 적은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편집하고 디자이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작은 비용으로 조금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전자책은 저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무료책으로 제가 쓴 책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대상을 무료책들은 조금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거를 비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림표에 이제 캡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몇 다시 몇 번 이제 그런 것들 장하고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림하고 표 같은 경우는 캡션들을 꼭 넣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 안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넣어주셔야 많이 나중에 이제 편집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깔끔하게 편집이 돼요. 그리고 상호참조라고 있습니다. 상호참조는 본문에서 이 그림과 표를 따라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림 1-1이라고 그림 1-1이라고 그러면 그림 1-2라고 이런 식으로 캡션들이 이제 삽입이 되게 될 건데 상호참조를 여기다가 엮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거를 꼭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원고를 받았는데 워드 원고를 약 한 100장 정도인데 그림이 약 한 150에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과다하게 많은 거죠. 사실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만약 이러한 그림 캡션이나 상호참조가 붙여 있지 않으면은 이 독자 입장에서는 그림 어떤 그림들을 설명하는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아래 그림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그림인지 이 아래 이렇게 수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될 건데 아래 그림이라고 하면 뭔 그림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1-1, 그림 1-2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상호참조를 붙여야 하는 것, 상호참조를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그림이 중간에 이렇게 훅 들어가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다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림 1-2가 그림 1-3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들도 다 바꿔줘야 한다는 소리죠. 이제까지 작성했던 것들이요. 근데 이제 상호참조를 붙이면은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표하고 이제 상호참 같은 거는 MS Word, MS Word로 보통 글을 쓰게 되는 건데 MS Word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를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본 그림에 너무나 많은 편집들을 하면 안 됩니다. 원본 그림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캡션들을 많이 떠요. 캡처를 많이 합니다. 캡처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화면들을 캡처를 해요.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캡처를 뜹니다. 캡처를 뜨면은 이런 캡처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모 칸 정도를 치는 것들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일부 다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 칸조차도 이제 편집자가 직접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 그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원본 그림을 저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박스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자신이 여기 있다가 글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래서 USB 디벅이면은 어디를 체크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집자가 아니잖아요. 저자잖아요. 예, 글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편집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뭔가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찾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여기서 이것들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리고 이 편집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요한 이 그림에 이런 문자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 가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것들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원본 그림에. 그러면은 이제까지 수많은 캡쳐들을 뜨고 또 실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요것들을 다 캡쳐를 해가지고 원본 파일로 주라고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다 그 그림을 단 30번씩 실습을 하면서 캡쳐를 해야 합니다. 엄청난 시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시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숙하지 않거나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숙해지면은 괜찮습니다. 이숙해지면은 오히려 한 6개월 정도의 그러한 지필을 할 시간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3개월 그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 컨설팅 인원, 저희 내부적인 컨설팅 인원 같은 경우 일주일에 종이책 50에서 100페이지 원고들은 요것들을 다 지키면서 원고를 쓰게 돼요. 원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3개는 꼭 지키시라고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다른 출판사들, 초창기, 초기 초창기 때 이제 다른 출판사들하고 종이책을 추진할 때 저도 못 지켜가지고 이 편집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사례들이에요. 다 보던 사례들이에요. 특히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그래서 꼭 요 3개들은 지켜주시고 저한테 원고를 주신다면은 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출간을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